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수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실태조사와 키스콘의 조기경보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란 무엇인지 키스콘의 조기경보 모형은 어떤 것인지 실태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키스콘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등록기준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건설업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이 네가지입니다. 이 네가지 요건을 건설업 최초 등록 시에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란 이 등록기준 중 미달하는 부실의심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만약에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라고 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1년의 과정을 실태조사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실태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스콘의 조기경보 모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체는 매년 말 결산을 해서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한 후 4월 달에 실적신고 2차 재무제표 제출 절차를 통해서 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을 하고요. 결국 이 협회에 제출된 재무제표는 키스콘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키스콘에서는 수집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부실의심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여 부실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부실의심 업체를 선정을 하느냐라는 실태조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실태조사 선정 기준은 뚜렷하게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비공개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부실의심 내용은 재무제표에 신고된 재무제표에 부실의심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건설업 관리 규정상 부실자산인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등 이런 부실자산이 재무제표에 과도하게 계산되었다면 아무래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스콘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업 등록, 양도, 합병, 상속, 건설업 행정처분 등 건설업 등록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체 시공 능력, 실적 기술자, 신용등급, 신용도 내역 등 건설업체 시공 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스콘 공사대장을 관할하기 때문에 원도국 공사대장, 하도국 공사대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도급 낙찰료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건설공사 대장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발행이 된 공사 관련 선급금, 계약금, 하자보증 정보, 이 보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 키스콘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상당히 깊고 넓은 범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시행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고, 2017년도 말에 최초로 조기경보 모형에 의한 실태조사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2017년 말에 건설경제신문 발췌기사를 보면 종합건설의 경우는 3,800개사, 전문건설의 경우는 1만 1,000개사 정도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몇 개였다는 것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9년 8월 기준으로 종합업체 등록수는 1만 2,000개사, 전문업체는 5만 3,000개사 정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꽤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실태조사와 조기경보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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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